보령 대천해수욕장에서 휴가를 나온 군인 2명이 바다에 들어갔다가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실종됐습니다. 어제 오후 7시 17분쯤 해수욕장 물놀이 안전센터에서 바다에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은 소방과 해경은 인력 100여 명을 동원해 수색에 나섰고 심정지 상태의 21살 해군 병장 A 씨를 찾아 병원에 이송했지만 결국 숨졌습니다. 같이 바다에 들어간 21살 해병대 병장 B 씨는 아직 찾지 못한 가운데 경비함정 6척이 동원돼 수색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.